대전 유성구가 2019 유성여행 UCC 공모전 시상식을 구청 중회의실에서 가졌습니다. 심사 결과 일반부에서는 강찬호 씨의 여행 그 이상 대전 유성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으며 유성의 관광 콘텐츠를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학생부에서는 김우협의 2명이 만든 대시니즘의 원화해브펀이 유성온천 문화축제를 10대 감성으로 잘 표현해 최우수작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 유성구는 우수작품을 구 유튜브와 블로그, 공식 SNS 채널에서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.